이 정도는 돼야 되나? 맛이 어떤지 얘기 좀 해 주세요. 떨봐요. 어? 짜요? 짜다고? 짜요. 나는 맛이 안 나는데. 아 진짜 짜요 짜. 뒤로 가면 가서 뜰다. 떨봐. 조금 더 익어야 돼. 배고프면 맛있어야 하는데. 내가 너무 미식한가? 구구마 같은. 제가 심한 거 별로 없어요. 편식 먹거든요. 그래서 다 좋아해요. 잘 먹어요.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. 맛있어. 다. 동아 맛이에요. 감자? 약간 감자. 맞아 감자 느낌이야. 개는 빨갛게 익으면 개만 건져서 먹으면 돼. 네. 아. 우와.